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.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. 대신 조건이 있다.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사람! 파춘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. 너 나 몰라? 응? 야, 내가 너희들 천년 전에 처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. 그러면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? 아니, 그리고 넌 무릎을 꽂고 반말을 하니? 이게 무슨 경우야. 잘 들어.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, 김수홍. 내 죽음의 억울한 비밀이 대체 뭐냐?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주겠다. 아니, 무슨 변호인이, 의뢰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. 내가 되면 말해줄게. 네가 왜 억울한 죽음인지. 우리가 현동이 입학실 때까지 기다려줄게.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. 천년 전 고려시대 최고의 무사.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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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생 싫어. 빔수홍 그만! 아악! 듣고 싶습니다, 성주신님.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.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.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천년 전 일이라고!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. 명라 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. 기회를 주십시오. 기회를 주십시오.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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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악!